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언니 지난주에 먹은 랍스터 회에 이어서 세컨드 코스로 칠리 랍스터랑 세 번째 코스로 랍스터 라면을 만들었어 엄밀히 따지자면 랍스터 사촌격인데 난 그냥 저렇게 생긴 애들을 통칭으로 랍스터로 부를래 빠지게 없기다 참 그리고 합기도는 오늘부터 수와 수가 연결되는 동작이니까 놓치지마 다진마늘 농담 랍스터 진추를 부어줍니다 감은 낮은 물 올바라 다진 남은 물 оз어쓰 맥주를 넣어서 계란 마늘 액세 세월이 의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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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카콜라 상추 양파 양파 참기름 소금 잘 비벼주기 고추가든 양파 체마를 넣어줍니다 양파 계속 달콤합니다 물을 씻기 위해 잎은 생크림으로 씻고 피부를 만들어주세요 고추, 물,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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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반죽이 끓으면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소금에 넣어서 파슬리. 소금을 넣을 수 있도록 소금에 넣어줘야 한다. 소금에 넣고 소금에 넣어줘야 한다. 1스푼 조금 더 고소해주세요 고추. 소금. 소금을 연어하여 튀견라줘요. 대파. 설탕. 설탕. bekommt 계란물을 막아먹고 계란을 낼거리고 잘 섞어주고 국자에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물을 넣으니 계란물을 넣어줘야 합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bard5T 물 잘못돌 물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 콜라라고 한번 먹어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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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men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오늘은 연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을 준비합니다. 준비 그냥 돌리기 그 다음에 세 번 지그재그 돌리는 것 들어왔죠? 다시 한 번 더 세 번 지그재그 돌리는 것 들어왔습니다. 자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돌리고 여기서 서야되요. 다시 한 번 이번에는 한 번만 돌리고 잡는게 아니라 한 번만 돌렸죠? 어깨로 들어가요. 어깨를 이렇게 맺습니다. 보이시죠? 다시 한 번. 한 번 돌리고 위로. 자 그러면 배운 것을 세 동작만 연결을 시킬게요. 세 동작만. 자 오늘은 옮기는 것만 빼는 거에요. 옮기는 것은 다음에 쓸 거니까 그건 기본이라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옮기는 것만 빼서 뺄 거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 번 봅시다. 자 준비 준비 첫 번째로 배웠던 거 이제 손에 익었죠? 다섯 번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그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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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앞에 옆 앞 옆 앞 옆 잡고 한 번 더 잡아서 두 번만 더 할게요. 하나 둘 셋 잡고 마지막 예 잡았어요. 아 나 때렸네. 아이고 아프라. 이번에는 한 번씩만 할 거에요. 한 번 돌려서 위로. 다시 한 번. 지그재그 위로. 자 등으로 이렇게 잡았어요. 이제는 이렇게 후릴 준비를 하는 거에요. 맨날 막을 수만은 없잖아. 나도 방어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만 막을 수는 없으니까. 하나 둘 위로 올렸어요. 그 다음에 이 사선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후릴 거에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목부터 이렇게 튄다고 생각하면 돼. 이렇게 잡았어요. 지그재그 넘겨서 후리고 그대로 잡아오면 제자리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육 박자. 앞에. 아이고 잘못. 다시. 앞에. 그렇지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들어와요. 지그재그 위로. 위에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위로 왔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. 위. 사선 옆으로 잡고. 지그재그 위. 사선 옆으로 잡고. 지그재그 위. 사선 옆으로 잡고. 지그재그 위. 사선 옆으로 잡고. 다시 한 번. 하나 둘. 둘. 올렸어. 이렇게 올렸죠. 그 다음에. 셋 넷 다섯. 줄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. 손으로 이렇게 모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. 줄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. 자. 그 원리를 이용해서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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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다섯. 하나 둘 셋 넷 다섯. 열심히 하세요. 오케이.